자 큰중간스나 가리고 큰 뚫는 방법, 연막으로 먼저 가려준다 뭐..뭔..뭔 작업이야? 아니..연막이.. 스페일러 버스 못할 뻔 했잖아 아 세균님 안녕하세요 최소한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포 저지하십시오 와..요새 안오던 차트 전방까지 아이고 나 진짜 아니 뭐 커버샷이라는게 1도 없구만 그냥 좋아좋아 강하게 크는거야 원래 사람이 진짜 이 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아쉬운게 뭔지 알아요 보통 초등학생들이면은 채팅을 많이 칠텐데 제가 초등학생 의심되는게 채팅을 하나도 않죠 외국인처럼 그냥 그래서 제가 라이마바스 좀 케어해주고 싶은데 좀 아쉽긴해요 아 샤라라님 안녕하세요 퍼플님 하이요 샤라라님도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그쵸 아주 그..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예 아 이거는 근데 빠질 수가 없지 와 우리 지금 소령 4명 소령 5명 령방이다 령방 령방 소령 5명에 대령 1명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끄는 사단장 2명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끄는 사단장 2명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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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친구들을 봤지만 좀 강하게 커야되요 제가 봤을때는 보통 초등학생때도 사례분별은 다 하는데 예전에 방송 와가지고 아프리카TV에서 탱글이라는 친구가 좀 어 봐셔 강하게 커야되요 강하게 그 다른 형님한테 조금 이제 아쉬운 행동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나이도 어리고 좀 챙겨주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얘기를 해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강하게 커야되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하잖아 근데 매번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잘 듣진 않길래 오랜만에 접속한거 같은데 좀 아쉽더라구요 스스로 이제 나아줘야지 어 주위에서 얘기해도 좀 아직은 잘 못 느낄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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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팀이 이기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어우 담배님 만나세요 뭐지? 우리 미사일이기나? 발소리가 났는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는데 이거 앳케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커피를 참았거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 미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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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채짱 일단 제 샷이 먼저라서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 아니 하루 쉬고 왔다고 저번에는 이틀씩 와가지고 바로 32킬 했는데 오늘 여상하네 아 방금 휠이 돌아가지고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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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냥 안받네 이상하네 뭔가 스탭터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야 아 뭐 좀 그만 까봐 한점 더 밀린 것 같네 해미 뭐야 이 사토 와 진짜 집중 하나도 안된다 큰통 뚫리제 개구스나 막타제 셔터스나 자꾸 전방하제 차라리 울베이 그냥 박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알아서 그는 보시겠지 맞을 수 없어요 이런 방안은 나부터 살고 봐야 돼 아니 짝팀이 밀었는데 연막을 왜 까 이런거 사실 아쉽긴 해 너무 잘못 깠네 다이렉트로 가야 돼 아 아 와 이거 봐 각소리도 문제가 생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제발 발소리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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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양파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아까보다 다 importing 아 빠졌다 으 으 으 그래 3박이 없네 으 으 으 으 으 다른 빛이 있구나 으 으 으 으 와 낚시의 재구 선이 만나세요 호랭이 시경이 만나세요 5 으 우리 우리 좋았죠 그 판매 little 너무 좋았어요 니בת 4 hypoc απ 으 으 그래 자 큰 중간 쓰나 가리고 큰 뚫는 방법 연막으로 먼저 가려준다 뭐 뭔 작업이야 아니 연막이 고맙다 스펠링 버스 못 날뻔 했잖아 다시 한번 더 큰 중간 쓰나를 가려 비키도 자 갑니다 아 나 잡지 끝에 든 셔터 아 이거 못 잡았네 위치가 제 회목 때문에 안 보이네요 어디 있었노 오 루이 하이 5 에너미스 올 데드 오케이 디스 이즈 뽀록구 왜 안 없어지네 아 사사연이 안녕하세요 강산이 형님 감사합니다 그쵸 영어로는 플르크 플르크 후르크 일본어로 후르크 일본식 후르크 영어로 플르크 고레인 쫙 들어가기 힘든가 아니 써니님이 왜 이렇게 잘 맞춰 바로 맞추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요새 폭폭 다 까니까네 미션 실패 폭탄이 해치되어 미션 실패 실패 미션 실패 끝에 있구나 으 아이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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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이걸 으 으 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왜 옆소리도 들렸지 또 바로 강조사 개그 왜 다 어우 어 유튜브 로딩 걸리나요 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유튜브 렉이 나 지금 내 화면 왜 이래? 아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